나를 따르라! 봐봐! 여기 경치 좋다! 그치? 여기에 서는 것이지! 스타버야! 오늘도 잘 부탁해! 앞으로도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찾을 거야! 한 번에 끝내주지!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! 음모를 실현시킨 자들이 웃고 있는데도 너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구나!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! 저에게 더 좋은 곳이 있구만! 사치 없는 것에는 관심 없답니다. 도전할 수 있습니다. 왓다시니 사시무술은 에바테인! 내 무기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냐. 조리 도움도 할 수 있니라.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. 상상해볼 적 있어? 친구도 고향도 두 번 다신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. 꺼져. 조심히 움직일게요. 이 녀석이 죽고 사는 건 내가 정한다. 여기가... 아들! 이쪽으로 와! 상상들, 인도는 안정적이에요. 내 무기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냐. 너 무기도 여기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마라. 그런데 이 녀석은 뷰로 하신다고 하신다고 마라. 응. 이 녀석을 무신해 죽었죠? 나한테 습가 죽는 줄. 이 녀석은 미친 등으로 zieml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悪くない場所だ カバヤおめどをチャイプせ 私に指示する レイバーテイン 敵を引きかわせ 敵を引いた 敵を引きかけ 何回も見ます あらかく 이 품ys ruins 앞으로도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찾을꺼야 저 깊은 바다에서 찾아왔습니다 경고네 안전해 갈게요 저같이 해드렸어요. 단단하게 신념으로 돌아가세요! 미션 Accomplished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